한자를 배웁시다. 따라 읽어보세요. 성품성 고요정 뜻정 편한 일 마음심 움직일동 정신신 피곤할 피 자 두 자식 읽어볼게요. 성품성 고요정 고요정 뜻정 고요정 뜻정 뜻정 편한 일 뜻정 편한 일 편한 일 마음심 편한 일 마음심 마음심 움직일동 마음심 움직일동 움직일동 정신신 움직일동 정신신 정신신 피곤할 피 정신신 피곤할 피 좋아요. 이번에는 성독으로 읽겠습니다. 성정 정일하고 성정 정일하고 신동신피니라 신동신피이로다 어우 경연 말씀하십니까 안녕 아멘